네, 갈게요. 시작했어요? 이거 뭐 싸우는 것 같은데? 시작했어요? 사태질하는 것 같은데? 아, 이거 심각하다, 이거는. 모로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. 자네 버텨서 신발을 신지 마라. 친구 따라 강남 간다. 오빠는 강남 스타일.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달려, 달려. 뛰는 놈이야, 나는 놈. 와, 너 뭐야? 그거 봤어? 뛰는 거 봤어. 정답. 정답, 빨리. 야, 몸을 돌리고 있어, 몸을 돌리고 있어. 뭐 캐는 거야, 뭐 캐고 있어. 뭐 파, 뭐 파, 파. 괭이 짓을 하고 있어. 뭘 파고? 어, 괭이 짓을 해. 아! 아! 발 등에, 발 등에 찍는 건데? 조끼? 믿는 도끼에 발 등에 찍힌다. 오, 예! 이런 식으로 싸울리면 되겠다. 정답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그 다음에. 야, 이거 기네스다, 기네스. 그림이 안 보이니까 설명을 해줘. 수영이야, 수영. 잠깐만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설명을 해줘. 네, 형. 네, 그래. 조롱 작업은 인제 모르겠다. 아,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? 참외 밭에서 신발 신지 마라. 아니, 왜 이렇게 참외 밭에서 신발을 못 신게. 아, 저거 뭐예요? 저거 뭐였어요? 뭘 놔뒀어. 잘했어, 수근아. 수강 끝. 잘했어, 수근아. 에이씨... 너무 잘했어. 똑바로 하라고. 너무 잘했어. 근데 조금 더 붕괄해, 이 자식아. 파이팅. 이제 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뛰는 놈이야, 나는 놈. 빙는 놈께 발전시킨다.